내가 을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상처받아 내 운명의 상대는 그 남자가 맞는데 그 남자 운명의 상대는 내가 맞을까? 너가 왜 을인데? 그냥 내가 더 좋아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이자 이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면 내가 죽어도 죽습니다 구단 씨가 행위만 막아줬으면 형님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수술을 못 보면 얼마나 될 수 있나요? 24시간 안에 심장이 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란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미란이라면 분명히 깨어나서 현실을 이겨내는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저 몸이 견뎌내느냐 하는 겁니다 미란이 미란이 깨어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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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추워요 나 좀 더 겨우 추워 그냥 네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생각에서 뭔지 궁금해할까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 미란이라면 난 미리 michelle 그리 그 생각에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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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자기랑 떨어주는게 싫어 내가 널 기다리고 있는지 느끼기 뭔지 알아? 운명이라고는 뭐 느끼고 있습니까? 그리 운명이라도 붙여주지 않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